아, 도재 내 한국사 책 네가 갖고 있냐? 아, 이럴 줄 알았다 디질래, 진짜? 다 봤으면 쨉깍쨉깍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, 이 새끼야 이따 학교로 갖고 와라 까먹으면 대가리 박을 줄 알아, 이 새끼야 알았어 디질래, 알았어, 이 새끼 명심보감에 의하면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금심의 문이요 몸을 죽인 후 도끼와 같다고 했어요 앞으로 바르고 고운 말만 썼으면 하는데 명심보감 명심하겠습니다 말정난 하지 마요 말정난 하지 마요 기본 탓 아닌 거 같은데 2 3